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생긴 일선병원에 공중보건이와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, 대전의 충남대병원과 천안 당국대병원에 의료진이 파견됐습니다. 충남대병원에는 공중보건이와 군의관 등 의료진 8명이 내일부터 투입되고, 당국대병원에 파견된 의료진도 의료진 6명도 이번 주 안에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반면 충남지역 공중보건이 17명이 어제부터 4주 동안 수도권과 지역종합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충남 일부 시군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을지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이 전 직원 대상 무급휴가 사용 의향조사에 나섰고, 대전성모병원도 병동 통폐업 등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.